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비례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조합장 선거를 감시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 4년 전부터 전국 동시에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거 제도는 후진적입니다. 유권자가 도무지 후보의 정책을 알 수 없도록 해놓은 조합장 선거 제도. 개혁의 걸림돌은 역시 국회였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이 시장과 덕담을 나누며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축하받는 자리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 속에 당선된 터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책 토론회도 전과기록 공개도 없고 문자를 보낼 유권자 전화번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책 홍보를 꽁꽁 묶다 보니 경북에서만 100여 건의 불탈법 행위가 적발될 정도로 돈선거 5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들과 산에 전부 다 사업장 주소지가 되어있어 찾아가지도 못하다고.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얼굴 알리기, 이름 알리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공직선거보다 한참 후진적인 위탁선거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4년 전 드러난 문제점을 개정하려 하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기가 좀 남아있는 지금 상황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니까 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소단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2017년과 2018년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무관심합니다. 행안위에서 이 사실을 잘 모르고요. 또 하나는 현 조합장들이 직접 간접 노비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심법이 아니면 후보의 면면을 파악하기 어려운 선거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경북 동해안에서는 현역 조합장 63%가 물갈이 됐습니다. 경주는 전체 조합장 13명 중 당선된 현 조합장은 1명뿐입니다.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에서도 현역 교체 바람이 확연합니다. 불합리한 선거 제도조차 손질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감사합니다.